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국은 미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남부 국경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조 바이든의 한심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국경 남쪽은 거의 한마디로 아비규환 아닙니까 이곳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숨기고 숨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성명을 발표해서 이것은 분명히 비상사태다라고 사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월 16일 데일리 와이어는 국토안보부 조 바이든 국경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성명발표라는 제목에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한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미국 국경 남쪽의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노래 정신이 없는 마당에 조 바이든이 임명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국경 남부 국경은 매우 위험하다 과연 이러한 실태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별공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철저하게 쉽게 말하면 멕시코에서 머물러라 였습니다 한 번에 다 받지 않고 멕시코에서 차곡차곡 증명이 되고 이민과 관련된 자료 또 혹은 이민과 관련된 서류의 합법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은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무엇을 걸었습니까 약 천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국적을 주겠다 또한 우리는 미국으로 오는 2천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벽을 세워서 미국 국경 남쪽을 굉장히 안전하게 지켰는데 지금 미국의 국경은 그야말로 전쟁도 오죽했으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와서 징징거리겠습니까 3월 16일 데일리 와이언은 새로운 보고서는 조 바이든의 국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미국 국경의 상태는 더 나쁩니다 전쟁터를 박물케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남부 국경의 상태가 상황이 비상사태임을 인정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국토안보부가 조 바이든의 잘못된 이민정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남서부 국경을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어린 아동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보호 및 이송하기 위해 향후 90일 동안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긴급성명서 미 연방국토안보부는 현재 미국의 남서부 국경 상태에 대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 비상사태 성명을 발표한다 현재 미국 국경은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긴급성명서에서 2020년 4월 이후 중앙아메리카의 북부 국가들에서 기속적인 폭력, 자연재해, 식량 불안정 및 빈곤으로 인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국경에서의 만남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사태는 일찍이 미국에서 이소본 적이 없다 2021년 1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취임식 이후 미국으로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된 수는 연방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파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물밀듯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고 있으며 이미 모든 업무는 마비되었다 연방정보는 비동반아동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미국 보건복지부 보호시설로 옮기고 이민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민자로 확인이 될 때까지 가족이나 후원자와 함께 배정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다라고 조 바이든의 국토안보부가 한마디로 징징거리고 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러한 사태까지 이루었다고 스스로 비상사태에 대한 성명서에서 소상하게 밝히겠습니까 긴급성명서는 계속해서 또한 이러한 비상사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으로 이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긴급하게 호소한다 국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민자들의 비상사태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찾습니다 참 생뚱맞죠 이제 국토안보부와 미국의 출입국 입국관리청이나 여러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하다가 질리고 질리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국토안보부 조 바이든의 국토안보부가 하다하다 자원봉사를 요청한다라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이루었다는게 지금 미국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와이어는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긴급비상사태 성명에는 빠진게 있습니다 이번주 인터뷰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과밀한 텐트 시설에 구금된 어린이들은 며칠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구나 부모와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립청소년법센터의 변호사들은 이번주 텍사스 도나에서 약 32명의 이민자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가족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며칠에 한번 20분씩 밖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CNN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오죽 다급하면 멕시코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했겠습니까 3월 13일 아메리칸 룩아웃은 멕시코 대통령 조 바이든 관련 폭탄선언 멕시코 갱단과 관련된 조 바이든의 자료를 공개하겠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11일 폭탄선언을 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국영방송을 통해 현재 조 바이든의 멕시코 이민 정책은 거대한 정치적 혹은 범죄적 커넥션에 위한 미국의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 멕시코는 수년 전부터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멕시코의 갱단들과 마약상 밀매상들과 했던 수사를 조 바이든은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불법 이민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멕시코 갱단들과 마약상들과 한 비밀 커넥션을 터뜨리겠다고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의 행정부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하다하다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 국경의 전쟁터와도 같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트루프 대통령이 반드시 되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곡